아 그리고 더미 근데 키우지는 못할 것 같다 왠지 소통이 안될 것 같아서 내가 또 아끼는게 많아서 집에서 제 물건에 겁이 보이면 얘 왔나 와우 왓더 헬 노오 와우 대박 이걸 이겨네 이분도 카즈야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한국 카즈야 유저들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들걸려 오우 죽인다 와우 컨버 뭐이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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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잉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워장 안발려고 저런 고급 심리를 봤나 아 되는건데 오늘 카즈야는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로 오늘 대회한거 유튜브 올릴까말까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안올리고 싶은데 황금벤치는 좀 지지게 냅다가 아 노 요오오오오오 게임 왓좋아 가라 한대더 빡 흠 아이고 장코스님 16명 호스님 감사합니다 안녕 오 어 오우야 와 대박 콜스님 어서오세요 안어울립니다 대박 와 개사기 이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너무 위험했다 와 진짜 시계 좋다 헬로우 저기요 조용히하세요 샤오면은 금방 떨어지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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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야네 실수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여기 좋은가자 개사기 진짜 기술 와 이거 다 피하고 있어 진짜 딱 맞아버렸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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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뭐야 와 이걸 이긴다고? 뭐야 이거 되네 저게 뒤에서 되는구나 왜왜 와아 아 로얄 아이씨 아 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터로를 못할게 넌 넌 오랜만에 막아가지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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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와 안 앉으시네 신기하다 에드홍 기술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에에 요 대박 오케 막았어 와 대박 스팀 노 야야야 이거 그만해 뭐야 왜 안 돼 뭐야 왜 안 돼 왓 더 헥 우와 아 아요 아유 너무 무서워요 안 돼 으어어 아 죽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